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얘가 뭐던가요 멀리 있는 한계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맞든 틀리든 이거야 너처럼 그렇게 어어어 하면 그게 무슨 뭐 과학 공부하는 거지 영어 공부하는 거냐 뭐예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d 됐고 애가 a 됐고 to 됐으니까 that 오케이 그래 저 강아지 좀 봐 뭐예요 look at that puppy 오케이 그러면 저 강아지 한번 깨어봤자 이시죠 오케이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is very cute 오케이 그럼 cute의 뜻은 뭐예요 귀여운 무슨 씨예요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very는 무슨 뜻이에요 정말 매우 정말 무슨 씨예요 이렇게 바로 어찌 씨예요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b 동사 뒤에 어떤 있으니까 이렇게 is very cute의 뜻은 어찌 어떻다 가 되는 거죠 어찌 어떻다 매우 귀엽다 오케이 그럼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알찬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좋아하지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좋아한다 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가 된 모양이네요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라이크가 하다시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안한다가 됐죠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묻는 말 넌 좋아하지 않니 why you don't like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you don't like don't you like you don't like you don't like 그럼 여기서 암방 길어봤자 뭐 대신해 뭐 넌 좋아하지 않니 대신에 그것 이라고 합니까 이것 대신에 그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this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뭐가 있다 it이 들어 있죠 그래서 it is ugly 그것은 못생겼다고 그것이 못생겼다 because it is ugly ok 그래서 it is ugly는 그것은 어떤 시 앞에 비동사니까 어떻다 못생겼다에요 근데 누가 뭐 한다 앞에 because가 있으면 못생겼기 때문에가 되는 겁니다 because it is ugly 계속해서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 그렇죠 네 남친 잘생겼다는 뭐예요? you 하고 you are 이제 구분할게 됐다 you are your boyfriend is handsome your boyfriend handsome your boyfriend is handsome 누가? you are boyfriend 누가? is handsome handsome handsome이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었네요 그러면 뭐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ok 친구를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뭐라고요? is your boyfriend handsome? 아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다 아니거든 어떻지 않다 하겠죠 그러면 my boyfriend 대신에 my boyfriend 대신에 ok 그러니까 지금은 is he handsome 한 번 해요 is he handsome 그랬더니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그러면 희이는 뭐 다시 왔어요? 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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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아이 네 남자친구 그렇지 마이 보이 마이 보이프렌드 마이 보이프렌드 오케이 그러면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 없어졌어 그러면 뭐라고 무거답할 뻔했어 아 이즈 유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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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남자친구 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이즈 Ub min 보이프렌드 핸스 Utah 이즈 USB 고 Hart 왠고 쩌 이랄 요 ül 예из 핸스퍼드 이즈 핸스파드 tasty 뷸스파드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랬더니 Your boyfriend is handsome. He is My boyfriend is not ugly. Is your boyfriend handsome? Yes, my boyfriend is handsome. My boyfriend is not ugly. Hey,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You know what? You know what about you?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Yes, my boyfriend is handsome. 아유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